내가 잡혔지 그랬나? 그게 또 시작부터 사기캐들 나오는 견뎌 없지? 너 잡힘 맞네 응? 난 누르지 않았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몰라 그냥 콩맨이가 트롤링 한 거임 망토나 민규 1kg 알아잉 맨날 주면 되지 뭐지 이 잡힘 틈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아 나 스마시오 푸른 고로가 보이는데 오 옛날에 우주한 일본 유저가 생각나네 그니까 그 옛날 200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양반들이라면 오고셔라면 이러면 알겠지 2. 3. 4. 5. 0. 7. 7. 이제 맨날 2. 5. 5. 5. 5. 5. 4. 6. 6. 6. 추억 야 시장 가져와서 더블 예! 외빠나 더 어... 이런걸 해야지 이거 누가 스틱소리가 났는데? 나왔다 총이겠지? 누구인가? 다 이겨냐라 누가 스틱소리를 내었어? 와 저것도 저렇게 피하네 뭐 홍은이 고로님? 김태고론줄 알았더니 어딜 오세요? 망했다 망했다 어딜 오세요 이 고로님한테 역시 고로사마이 안되겠어 아이씨 안되겠어 덥서 야 이거 무슨 영상 영상에서 본거같은 그 느낌인데? 영상에서 본거같은데 이거? 아 스문드 야 잡기 세번났으니까 캐릭터도 끝났어 이거 전개구야 이거 역시 사기캠 잡기 세번맞았는데 게임이 끝났어 시발 괜히 사기캠 아니라고 스물맞다 아 이효리보다 더 불쌍한걸? 아 이효리보다 더 불쌍한걸? 후둥둥잠 이효리보다 더 불쌍한걸? 쓴거는 니가 골라라 근데 저기 치뛰네 음 치면 키보드로 할까? 뭐야 그래 허리가 아파 내 허리 아프긴 아파 이거 세미나무 지는 판이네 그렇다고 봐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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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때리고 넘어갔죠 뭔가 빙태가 지금 겁나게 열심히 하는데? 응 사기치고 있어 뭐야 망했네? 빙태가 지금 갑자기 사륜안을 쓰기 시작했어 진짜?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진짠가 싶었다 작전 전교 잡히는구나 아니 두 대 미친 맞았는데 무슨 두 대야? 두 대 미친 도로는 사라져야 된가 해당 캐릭터 있어 삼촌 삼촌 아이씨 아이고 아프다 개공칠껏 괜찮아 두 번만 잡으면 돼 초납법 끝나기 전에 안잡힌다 죄송한데요 모로는 빼주세요 네 잡았죠 괜찮아 나 많이 때렸어 어차피 이제 크리스야 또 밀규가 노새도 태업을 잘 다하고 있는데 또 노새인가요? 민규 또 태업 안났어 민규는 태업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취급에 신경써주시 이걸? 나 민규 또 태업한다 아 진짜 야 너 나랑 뒷목을 나랑 상대할때 이러지 않았잖아 왜그래 너 우기야 잘하고 있어 김태가 잘하는게 이상하다 이거지 아니 그 사륜안이 근데 민규 민규 한정인거 같다 왠지 지금 뭘 안돼 안돼 민규 한정 사륜안이야 지금 보니까 아 근데 저 조즈를 저렇게 적적으로 사냥하는 사람은 거의 못봤어 민규가 지금 아직 나야 티어벌 끝내지 않았어 어차피 저 오리는 이오리 이오리 나야 이거 민규가 나온다 민규가 좀 쉴미네 다행히 민규 배가 갑자기 왜 랄프로 cada 사륜안을 개 Knock 민규가 민규가 우리 본래 연습을 그렇게 한건가 그럴리가 그치 그럴리는 없겠지 난 안거르겠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지 아이고 소리 잡힌다고 잡힌다 망했어요 바퀴거리 주네 제미도 확실히 기르구먼 아무나 알겨라 이 완판은 망했습니다 완판은 기르 긍적강선 범위 희망 범위가 짧은가? 신고랑은 또 썼고 아이고 망했어요 저 필살기 안나간다 망했어요 저 잡힌필 안나갔어 범위 으미 먼저 하나 골라 야 언제다 초등학범 획대로 두 번이나 걸리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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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 나도 모르겠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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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더 꼭 고 꼭 꼭 지 으흠 아싸! 잡았다! 파란 죽썘나? 갑자기 스톡이 탓자라 이야 핫폭 핫폭 아씨 아무도 안 도와줘 이요리를 아무도 안 도와줘 이요리라서 그래 이요리를 아무도 안 도와줘 아씨 어려운데 근데 이요리를 도와주는 게임비가 있긴 한가? 취재로 딱 하나 있어 와 한대 한대가 아프다 진짜 한대 한대가 아프다 이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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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하겠 좋은 칼대공 이었다 안되네 이건 뭐 가까워서 그래 저 크리스트 커버가 너머리야 각종이요 각종이네 뭔가 내 료랑 압박감이 다르다 밝혔어 오 뇌신찰 끄트머리 오 뇌신찰 끄트머리 이어링이 잘못했네 아 민대표 됐어요? 응 아까 퐁이는 1번이 2호류로 끝나버렸어 땅땅 전화기 다른Black이 틀린거지 오 정상황이 바뀌었는가? 다른 teme 찾았었 그리고 아 넘어지면 안되죠 아직 모른다 죽진 않을 거야 여기서가 문제인데 깔리지! 저거 오래가! 러퍼 졌으면 같이 죽었는데 러퍼 졌으면 같이 죽었는데 하나 골라보시오 고로는 너무 극혐이야 고로는 너무 극혐이야 요원을 깔아 콩이가 원두리로 파우나 사이선을 퇴거하는데 쇼불랑 모른다 뭔가 실험한 게 있나 보지 어이구 저게 닫나고? 저게 닫는다고? 안전.. 그니까 안전 한 번으로 그 강기화를 두.. 강기화 세트 두 번을 때리면은 바로 스턴이 난다 저렇게 화면 공격 안해줬었나 이거? 안해줬지 스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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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테가 죽었어요 끝났어요 지금 빈테가 말릴려다 라니티비 개구따 스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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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의 스턴 이 스턴이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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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죽었어 아니 저기 딱 점프했을때 칼치전을 운명을 했는데 통이 우리가 넘어가버리면서 커뮤니티가 열받아버리면서 백합으로 넘어가면서 백합으로 넘어가면서 팔주배가 짠 친라드쥬 저기서 만약에 팔주배를 통이가 맞았으면 겁나 없었겠지 그래서 개그쥬 뭐 어딜 쏘코야 아이 저 보스는 없어서 갑자기 칠면 안되겠다 저거 내가 잘하는짓같은데 방금 아이고 아 이게 오? 아? 아이고 아 그냥 죽을적이었다 뭐야 저게 이걸 또 무슨 상황 어? 에라이 아 이거 공중에서 맞았어? 아니 제가 흔들었어 흔드는거야? 그냥 쎄거야 그래서 팔주배가 쓰레기일 수 밖에 없는거지 흔들면 풀리니까 아 응 저거 아님 안죽거든 근데 저거 아님 안죽거든 아 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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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헌 안와 어휴 정주정신 초시 11급 있으면 자유 안차 안차 봐주실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나는 또 뭐야ㅋㅋ 혼자 다행이야 아씨 안나와 안나와 안 튀어나오는데 그냥 아무도 안나와 당연히 안나오지 드럭에 인덕좀 쌓았어야지 아이고야 다운로드 잡죠 이거 밀태가 치즈로 하기 편한가봐 얘는 죽었네 음 결론은 골라야겠구만 희석같은데보다는 하기는 편한가봐 치즈로가 잘 나오는데 아잇 집결점투인가 어어어어 밀겠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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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좀 받잖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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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번째 고르다 민규야 미안해 민규야 미안해 아잇 이상한 지금 음 민규를 3번으로 보내버린 군문단 잘하라 이거지 그게 야 클로더 제대로 해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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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저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유명하게 안된다니까 오늘 유명하게 안된다니까 오늘 보통 서버 상태가 안좋은건 아니라가지구 이게 이유를 모르겠어 예? 거기서 대가치를 질러요? 오우 어? 뭐야 이게 반격기가 잡기에 털렸다 아잇 이게 뭐야 잡기는 져 찍자 weird 나는 진짜 잘 못본거 같네 어 아 이건 어디계 아 이건 못이구 저거는 보고는 못하고 미리 입력해놓은거라서 민지야 미안 이건 내가 끌질 수 있다 보고하기 힘들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근데 그니까 저게 쉽게 말하면 다켓 널리기랑 똑같이 된거야 저게 아냐 내 눈이 더러워졌어 다켓 널리기라는게 결국 무적게로 다켓을 흘리나 이 얘기거든 연기견이 우리 민규가 노술주의에서 이제 민규 두마리인가? 응 그렇다 인생 김치로 불을 방격했다 흐흑 흐흑 김부턴 이케 김치로서 너무 틀렸을 것 같긴 하네 어우 장식 뭔데? 김사범 어디갔어? 김치로 대체되었다 김치경 김치경. 김치경 뭔데? 근데 진짜 저런 일은 있을까? 없다고는 못할 거 같아? 아니 없다고는 못할 거 같아 확실히. sat áng sat áng 김치경 성경 별걸 cheat 옆갑이었어. hil욱 씨金guy 김치경과 선생님 있엉 레디 고! 아이고 어묵맨이가 탈렸구나 아 저거 잡기가 나가 이씨! 아 저거.. 저거 저기 스키툰이야? 기분 잡기 나와서 풀었지 아니 나 잡기 쓴 게 아닌데 서비스가 저 키로 되어있나보다 아이고 설정을 대충 했더니 나이스 어따 대고 지금 욕임을 할라고 잘하고 있어 근데 민태가 웬일로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근데 민태가 웬일로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이고 열심히 열심히 해도 되네 아 이거 완전 배기는데 저건? 아이고 안 맞는 거 맞았네 아이고 안 맞는 거 맞았네 아이고 역시 장이 의미한데 모드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상승이 장관인데 과연 어 지민 장이? 민규 거지 신규 랜덤 장식 meio 먹어볼때마다 샤워자쿠가 전용나냐 자쿠와는 다른가요? 아니 그.. 저 뭐냐 이게.. 전남점들한테 도움내는 얘긴데 자쿠들 중에서도 샤워 전용에 빨간색 자쿠가 있어 빨간색하고 핑크색이 섞인거 고런 색깔의 자쿠가 이동속도나 이런게 전남사병용 자쿠보다 세배가 빠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그거야 세배 빠르자 남들보다 세배가 빠르다는 그런.. 비밀이라고 해야하나? 약간 그런게 붙었지 되줘버렸어 베니가 영심을 못쓰네 역시 베니마루는 구리다 가마래! 뭘 하하 아헤잉 와 저기 짝발 좀 기네 저거하면 특수결건데 약발 특수결 가이스가 안에서도 된단 약발 특수결 특수결없다 약발 하이 쯧, 못 썼다 쯧, 못 썼다 오, 덩크 못 썼다 뭐, 맞을 수 있거든, 맞을 수 해야지 또 쓸라 그랬는데 질러라 희망파탄 비교 많고, 희망파탄 지르긴 딱이네 기본 잡기 약발 내면서 맞췄죠 오, 이게 왜 굴렀어 왜 굴렀어 왜 굴렀어 왜 굴렀어 아니, 거기서 왜 굴렀어 앞으로 굴렀어야지 앞으로 굴렀어야지 그니까 나오는거 보고 뒤로 굴러면 두대 맞는다 막판이다 이걸로 막판이면 골라줘야지 또 너 왜 두마리 고르냐 너 왜 두마리 고미냐 여취기 거기서 고러? 으하하하 흐하하하 저럴 것 같았어 팔조제 모르니 수조를 하라니 나쁜 씨끼 야, 막판고으를 좀 볼만하겠다 레이디 고 아이고 아프다 그런거 없다 군보는 막강하다 엎었어야 되는데 자꾸 앉아가면 손 안쓰네 아까도 강으로 써야되는데 약으로 써서 맞았어 지주로 내가 했거든 아니 지금 지금 메오나도 그래 첨파 안발써야되는데 테리아 근접기본기가 테리보다 안내릴까 레오나가 자 클로는 아마도 솔직히 이건 다시야되네 한판 더 남았어 지금 시간 사분이야 김태야가 잘못했어 김태야가 잘못했어 두마리 해 아 나 왜 쟤가 누가를 우아갈 쪽으로 가나 했다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이럴 왜 하냐라고 야 우리... 우리도 뭐 나름 잘 남았네 스틱으로 가니까 두상을 잘 못쓰겠다 연습해야지 연습해야지 주님과 좀 가서 이런 셀셀셀 하고 싶은가봐 이런 폭풍이나 초스카이 이런 것들 다 철권은 오히려 키보드가 더 쉬울 수 있는데 철권은 그 커맨드 자체는 간단해 기술이 워낙 많아서 문제는 커맨드 자체는 다 간단하다 그니까 그것만 알면은 뭐 어려울 것 같지 키보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지 키보드 자체는 가지 않는다 적응을 하기가 어려운게 문제지 아 왜 사세루가 왜 안나가냐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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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야야야 아이씨 아 나랑 진짜 잘거리지 아 아우 정말 화장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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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감이 절반으로 줄었으면 그 절반도 보스들이네 맞고 천지짓기 맞고 천지짓기 썼어야지 근데 망했네요 망했구나 망했어 완전히 말렸어 아까 쓸라 맞고 그냥 천지짓기 쓰지 끝 아이고 고생드렸습니다 자 서버 다시 닫습니다 클러딩 맞았어